보전을 향한 열정 비상하는 K3 2021 K3리그 2라운드 화성FC와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를 화성종합경기타운 보조경기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형진입니다. 돈 말씀의 백종화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팀 모두가 후반 마지막에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목적인 무승골을 만들어낸 팀이거든요. 오늘 경기 최기현 주심 장기진 1부심 서현규 2부심 그리고 김동인 대기심이 오늘 경기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화성FC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시환 골키퍼 박재환 최영훈 조영진 박지우 김한빈 이에 맞서는 강릉시민축구단 김철호 골키퍼 황재정 이태준 권승리 양기훈 박선주 임창석 전반전이 주심의 휘슬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주황색 유니폼의 화성FC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의 강릉시민축구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바람까지 많이 불고 있다 보니 더욱더 킥을 처리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휘슬 마지막에 올렸습니다. 선수들이 충돌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조동건 선수와 이재호 선수가 붙었습니다. 지금 접촉 이후에 뭔가 대화 과정에서 또 한 번 충돌이 일어난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예 조동건 선수 역시나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이런 상황이면은 아 예 이번에는 이 감정이 김래호 선수에게까지도 흘러갔습니다. 사실 뭐 축구에서 이렇게 선수들이 감정이 격해져서 붙는 상황이 자주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경기 초반에 이러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현재 또 전반전 10분이 조금 지난 상태인데 네 아 결국 카드가 나옵니다. 네 두 명의 선수에게 모두 카드가 나왔고요. 조동건 선수는 아무래도 그 전에 이제 이재호 선수가 네 먼저 역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선수들이 일단은 조금 감정을 추스릴 필요가 확실히 있고요. 그렇죠. 아직 경기가 너무나 초반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체력이 상당히 많이 소진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후반전에도 분명히 어 이번에는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요. 자 패스 안글됐어요. 슈팅! 아하!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마지막에 굴절이 됐군요. 네 조동건 선수가 가는 볼 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앞쪽으로 나가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개 작업을 했고 자 두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화면 왼쪽에 강릉시민축구단 오른쪽에 화성FC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에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바람이었는데요. 아 지금 볼 뺏어냈습니다. 슈팅! 막아냈습니다. 어 이번에는 조동건 선수가 앞쪽에서 강릉시민축구단 수비수들을 강력하게 압박을 가해주면서 네 볼을 탈취했는 데까지 성공하고 그 이후에 슈팅까지 가져갔거든요. 자 조영진이 깊숙하게 심우현 선수를 바라보고 던졌는데요. 아크 정면에서 심우현 짧게 조영진 왼발 크로스 아 연결됐어요. 뒤쪽 슈팅! 마지막에 가져갔는데 굴절도 했습니다. 심지혁 슛! 아 심우현! 아! 이걸 막아냈습니다! 아 네 그전에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철욱 골키퍼의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가져가는 이 선방들은 아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가장 뜨거웠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렇죠. 어 이번에는 뭐 심우현 선수 조동건 선수 굉장히 또 자 또 한 번 킥을 준비하는 박지우 자 왼쪽 측면 낮은 크로스 드디어 터집니다. 첫 골 주인공 화성FC 조동건 네 지금 화성이 박재환 선수까지 공격진에 가담을 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공격에 배치를 했거든요. 그랬던 상황에서 박재환 선수의 크로스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안쪽으로 들어갔고 어 강릉 선수들이 조동건 선수를 완벽하게 놓치면서 조동건 선수가 굉장히 혼자 있는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 줍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이 조동건 선수 많은 어 팬들의 관심도 받았었고요. 그렇죠. 전반전 초반부터 이제 선수들의 강한 몸싸움 그리고 감정 싸움까지 있었는데 결국에는 후반전에 중요한 상황에 득점을 해결해 줬습니다. 그렇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 조금 길게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두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화성FC와 강릉시민축구단의 2021 K3리그 2라운드 경기 최종 스쿼원의 1대0으로 화성FC가 승점 3점을 가져갔습니다. 화성 입장에서는 오늘 점유율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싶어하는 경기 운영을 보여줬거든요.